KT의 커스터머 부문장이자 B2C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현석 부사장이 오늘 파트너사인 JCN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오늘 JCN을 방문해 구자영 회장과 환담을 갖고 최근 KT가 AI, 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파트너사인 JCN과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현석 부사장은 앞으로도 KT의 파트너사인 JCN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